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국가의 생명을 구하려는 시도 2. 한국의 위대한 업적 3. 기술이 미국을 능가하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의 농업기술은 농산물 생산성, 제품품질 및 생산효율 향상을 위해 많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한국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두어 비호염성 농약 및 농약의 사용을 증가시키며 환경보호적인 경작방법을 도입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식물 및 가축종의 연구에 투자하여 생산성과 제품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물과 가축을 개발하였습니다. 최근 한국의 농업기술은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면서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최악의 환경에 차곡차곡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불이 자랄 수 없어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사막에서는 이제껏 그 어느 국가도 시도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감자를 키우고 옥수수를 키우고 닭을 키우더니 이제는 사막 한북판에서 새우양식까지 성공해낸 판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한국의 농업기술이 괜히 신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도 쌀을 가장 많이 먹는다는 세네갈에서는 한국의 쌀 재배기술 덕분에 이제는 더 이상 수입에 의존하지 않도록 자금률을 높여주었는데 최근 세네갈 정부가 한국산 전투기를 구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세계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글로벌 사회를 이끄는 주체로서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을 돕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빈곤은 비단 그 나라의 빈곤만은 아니라는 철학으로 전세계 빈곤 퇴치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국 역시도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했던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이 나라가 나라구시를 하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다. 이는 6월 25일 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후 연합군 총사령관이던 메가더 장군이 호언장담했던 말입니다. 최소로 100년 혹은 그 이상이 걸려도 재건은 불가능하다는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이를 뒤집으면 다시는 일어날 가망이 없는 절망적인 나라라는 의미일 겁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에게 제발 원조를 부탁한다 는 편지를 썼고 실제로 한국은 미국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옥수수 가루 다 철어 빠진 군북 남들이 입다 버린 속옷 분유 군인들이 먹다 남은 잉여농산불과 같은 구호불자로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면서 1950년대를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산업화가 시작된 1969년에는 무려 800억 원의 원조를 한꺼번에 받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한국은 전세계 어떤 국가도 해내지 못한 일을 세계 최초로 이뤄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OECD위 개발원조위원회 DAC에 가입합니다. 이들을 다른 국가에 원조를 제공하는 원조 공여국 클럽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이 DAC의 24번 폐 공식 회원국이 됐습니다. 기타 23개 국가는 모두 영원히 원조를 받기만 하거나 애당초 남의 원조를 받지 않고 퍼주기만 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때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으로 전환한 전세계 유일무이한 국가가 됐죠. 전세계 많은 국가들은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의 빈곤 퇴치에 큰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한국 역시도 아시아 지역에서 벗어나 아프리카 가져 도움의 손길을 뻗었는데요. 2005년 650억에서 2016년 5500억 원으로 10년 만에 10배 가까이 지원 규모를 늘린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지원 방식을 전혀 달리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보통 개발원조라는 이름으로 돈과 인력을 쏟아부어왔습니다만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돈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죠. 2009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된 잔비아 출신의 단비사 모요는 이제까지 해온 선진국들의 원조는 죽은 원조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돈을 투입하기만 하면 원조라고 생각하지만 그 돈의 대부분은 부패한 권력자의 금고로 직행합니다. 그 돈으로 다시 권력을 장악하고 또다시 원조금을 가로채는 등 약순환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죠. 사자성어 중 교자체신 슈자탐신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는 의미인데 한국이 아프리카에 공유하는 방식이 고기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세네갈이라는 국가입니다. 대서양 연안의 세네갈은 서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쌀을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세네갈의 국화가 벼일 만큼 쌀에 대한 애정과 갈망이 컸습니다만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네갈은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렸었죠. 전체 가구 중 18.8%가 식량 부족을 겪었습니다. 쌀이 주식임에도 자금률이 낮아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수입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쌀, 즉 벼는 수확할 때까지 거의 물속에서 자라다시피 할 만큼 항상 논에 물을 머금고 있어야 하지만 사막이 대부분인 아프리카에서 이런 환경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말라버리는 모래사막은 세네갈 정부와 국민들로 하여금 깔을 더욱 갈구하게 만들었고 식량 문제 해결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면서 급기야 한국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을 계기로 한국의 농촌진흥청이 KAFACI를 통해 아프리카 벼 개발 파트너십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2010년 한국은 아프리카 19개국과 함께 한 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회의체 KAFACI를 출범했는데요. 아프리카의 노업현안을 공유하고 농업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아프리카의 농업생산성과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국가는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세네갈, 에티오피아, 잔비아,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를 포함한 19개국입니다. 이들 모두가 식량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촌진흥청은 이들에게 쌀을 줄 것이 아니라 현지에 적합한 쌀을 직접 재배해 자금률을 높이는 것에 방점을 찍는 아프리카 벼 개발 파트너십 사업을 2016년부터 10년간 시행해 아프리카에 적합한 벼 품종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가장 먼저 성과를 낸 국가가 세네갈인데요. 세네갈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적합한 품종 개발에 돌입한 농진청은 결국 2017년 세네갈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이슬이라는 쌀 품종을 개발해냈습니다. 이슬이 품종은 한국의 식량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해 주었던 허문혜 박사가 개발한 통일뼈를 활용해 개발한 선품종입니다. 1960년대 가난한 한국를 먹여살리기 위해 필리핀 소재 국제미장연구소 IRRI에 근무하던 허문혜 박사는 IR667이라는 품종을 개발해 1972년부터 국내에서 통일뼈라는 이름으로 보급됐습니다. 1977년 마침내 쌀자급자족을 이루게 한 신화적인 품종이죠. 그러나 생산성은 좋지만 밥맛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1992년 이후로 자취를 감졌지만 아프리카에서는 한국과 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단 수확량이 좋은 통일뼈 계통의 밀양 23호와 태백을 현지 토착종과 교배시켜 1년에 의해서 3기작을 가능하게 했고 수확량은 1헥타르당 약 10톤에 이릅니다. 그래서 세네갈 논을 장악했던 사펠 품종을 대체하고 있는데 사엘보다 밥맛이 좋고 수확량도 3배가량 많아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슬이 품종을 재배 중입니다. 2018년부터 세네갈의 농업연구청이 보금을 시작한 후 재배 면적이 500헥타르에 불과했다가 2021년에는 무려 2만헥타르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진청이 의도했던 것처럼 농가소득에서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세네갈 현지에서 쌀을 판매하는 리페드 REFED라는 단체에 따르면 이슬이 쌀은 KG당 800원에 판매되는 반면 사엘은 약 7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1kg에 100원 차이라면 3배 이상의 수확량을 자랑하는 이슬이를 재배함인 농가소득이 단순 계산에도 3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세네갈 정부에서도 세네갈 농부들에게도 세네갈 국민들에게도 모두 이익이 되는 가장 이상적인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세네갈 이외에도 아프리카 19개 국가에서 현재까지 개발된 쌀 품종만 55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말라위에서 2개, 말리에서 1개가 품종 등록을 완료했고 우간다, 케냐, 가나 등에서 8개 품종에 대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고 9개 국가에서 37개의 품종이 현지 적응 평가를 거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역시도 도시화와 인구 증가를 피할 수 없는 만큼 농가는 줄지만 쌀 소비량은 느는 추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만 전체 아프리카의 쌀 생산량만으로 늘어난 소비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프리카의 쌀 소비량 9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 덕분에 아프리카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네갈의 쌀 농사 기술을 보급했을 뿐인데 세네갈 정부가 전혀 의외의 방법으로 한국에게 보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세네갈 정부가 한국의 경공격기 FA-50을 구매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 협상 단계에 있고 완전한 구매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세네갈은 한국산 항공기에 상당한 만족 늘표했습니다. 한국이 세네갈의 벼 종자 보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던 2016년 세네갈은 한국에게 KT-1 기본준련기 4대를 발주했습니다. 그동안 아프리카의 국산 무기를 수출한 적은 있었으나 항공기 수출은 세네갈이 처음이었죠. 카워네스로 멍멍된 이 훈련기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KT-1 기본준련기의 세네갈 공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만들었습니다. 세네갈을 뜻하는 S와 세네갈 군의 상징과도 같은 테랑가의 사자문양으로 도색해 인도했는데 작년 세네갈 국방부가 주관한 대규모 국가 기동훈련에 참여하면서 외부에 공개됐죠. 그리 넉넉지 않은 정부 재원으로 대당 100억 원을 호가하는 장공기를 구매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공기에 상당히 만족했던 것인지 세네갈이 FA-50까지 구매하고 싶다고 나선 것입니다. 구체적인 구매 대수와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만약 경공격기를 구매한다면 이 기종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의사를 전한 것은 그동안 카워네스를 운영한 경험과 필리핀이 공군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FA-50이 미친 영향을 참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역시 FA-50을 운영하기 전까지 초음속 전투기가 전부 퇴역해 공중방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이 기종 덕분에 공군을 재건해냈습니다. FA-50은 T-50 고등훈련기에서부터 타-50 전술인문길을 거치며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이 한 기종으로 훈련기부터 전투기 역할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가격이 대당 500억 원 규모로 비싸 보이지만 조종사 양성이나 공군 운용 측면에서는 경쟁 기종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하죠. 세네갈이 몇 귀를 구매할지 알려진 바 없고 실제로 구매할지도 알려진 바는 없지만 한국이 세네갈의 식량 문제를 일거해 해결해준 만큼 긍정적인 걸과를 기대해도 좋을 듯 합니다. 1970년대 한국은 가르레 수확한 곡물을 겨울에 전부 먹어치우면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하는 보릿고개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비닐하우스를 개발해 1년 내내 신선한 채소를 생산하는 백색혁명을 이뤄내 겨울에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은 빈공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들에게 차과를 제공하거나 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신들의 토양에서 직접 쌀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늘 굶주림에 시달리던 아프리카의 희망을 보여주었죠. 이런 것이 진정한 한류가 아닐까요? 코로나 등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춤했던 K건설 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는 한국이 2년 전 탄자니아 교량을 완성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국내 건설업계는 불과 지난해만 해도 해외에서 2년 전보다 감소한 306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을 감안하면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왔으나 아쉽다는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탄자니아 교량 완공을 시작으로 최대 수주처인 중동시장에서의 수주 개선과 경기 회복에 힘입어 K건설이 다시 세계 최강 건설업의 저력을 발휘할 재비를 마쳤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도 올해 초부터 아프리카, 중동, 유럽, 동남아 등 전세계 곳곳에서 수주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와 비교해봐도 20% 이상 해외 수주가 개선되며 힘찬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된 탄자니아 교량의 경우 GS건설이 탄자니아 최대 경제도시 다르에스살람에서 성공적으로 공사를 완수한 뉴셀린더 교량입니다. 특히 탄자니아 도로청이 발주한 이 프로젝트는 GS건설이 탄자니아에서 수주한 첫 번째 교량 프로젝트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약 공기를 준수해 아프리카 시장에서의 추가 수주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탄자니아 매체인 MWA 뉴스에 따르면 GS건설은 2018년 수주한 이후 3년 6개월여 만에 교량을 준공했는데 해당 교량은 탄자니아의 옛 수도이자 최대 경제도시인 다르에스살람의 교통체증을 성공적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교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르에스살람의 경우 인도양과 중부아프리카 내륙을 연결하는 교역의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탄자니아에 인접하고 있는 우간다, 루안다, 브룬디 등은 대다수가 내륙 국가로 탄자니아 최대 항구도시인 다르에스살람은 중부아프리카의 바닷길을 통한 수출입 산업에서 핵심 지역으로 꼽힙니다. 뉴 셀린더 교량 프로젝트는 탄자니아 경제 중심지인 다르에스살람의 교통체증 완화 및 도시내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1억 7백만 달러 규모의 사업입니다. 마사키 반도와 중심 업무지구 CBD를 직접 연결하는 도시 우회도로 및 교량 공사로 구성됐습니다. 총 연장 6.23km의 도로 및 교량으로 구분된 프로젝트에서 엑스트라 도주교, 엑스트라도스드 브릿지로 설계됐습니다. 엑스트라 도주교는 아무런 구조물이 없는 일반 교량인 거더교와 주탑의 케이블을 연결해 상판을 지탱하는 구조의 교량인 사장교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다리입니다. 거더교에 비해 경량화가 가능하고 사장교에 비해 주탑 높이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신들이 놀랐던 점은 이런 장점도 존재하지만 엑스트라 도주교의 경우 설계 자체도 어렵고 그만큼 공기를 맞추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GS건설은 그것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지원 사업 중 아프리카에서 진행하는 최대 사업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실제 뉴 셀린더 교량 프로젝트 사업비는 전액 한국 EDCF에서 지원됐는데 이는 역대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한국 EDCF 지원 사업입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 개도국 간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에 설치된 정책기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정부 위탁을 받아 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존 마구플리 전임 탄자니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업으로 현지에서도 꾸준히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탄자니아의 다레에스살람은 탄자니아뿐 아니라 중부아프리카의 무역 거점 도시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시외곽과 중심을 잇는 상습 정체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이었는데 교량 프로젝트는 이 문제 해결책으로 추진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작년 12월 교량 개통 직후 현지 다수의 언론에서도 12월 개통 약속을 지킨 뉴셀린더 교량으로 집중 조명한 바 있습니다. 성공적인 뉴셀린더 교량 중공으로 GS건설은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큰 신임을 얻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GS건설은 2016년 탄자니아 릴리만자로 아루샤 132kV 송변전 공사와 220kV 4개 변전소 확장 공사를 중공하면서 현지에서 선진 건설업체로 의상이 강화됐는데 한층 더 견고한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나아가 알제리 복합화력발전소 공사와 이집트 ERC 정유공장 공사 가나 카마시 330kV 송변전 공사를 통해 아프리카 건설 시장에서 사업을 지속 유지해 오고 있는 GS건설은 향후 탄자니아를 아프리카 거점 시장으로 삼고 사업 확장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 GS건설 관계자는 한국의 EDCF가 아프리카에서 진행하고 있는 최대 사업이자 탄자니아 대통령 공약 사업인 만큼 관심이 높았던 프로젝트로서 계약 공기 내 성공적인 완수로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더 나아가 아프리카에서 GS건설의 의상이 높아져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은 이뿐만이 아닌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의연물 탱크 컨테이너 충돌 시험소 인증을 획득해 국내에서도 평가가 가능해졌고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캐나다 교통부로부터 의연물 수송 탱크 컨테이너 공인 충돌 시험소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남아공, 독일, 중국에 이어 인화성 액체, 유해화학물질과 같은 의연물을 운송하는 탱크 컨테이너의 충돌 안전도를 평가하는 세계 여섯 번째 국제 공인 인증기관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해외 충돌 시험소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시험을 진행해오던 국내 탱크 컨테이너 제조사가 국내에서 쉽게 충돌 안전성을 평가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로 인한 국제적인 물류 대란으로 국내외 탱크 컨테이너 수요 폭증으로 증가하고 있는 탱크 컨테이너 제조사들의 제품 출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탱크 컨테이너 총들 안전도 인증은 캐나다 교통부 위험물 수송을 위한 이동식 탱크에 관한 규정, CSA-B625에 의해 탱크 컨테이너의 충돌 안전 성능을 공식 인정하는 국제 제도입니다. 탱크 컨테이너에 물을 97% 채워 특정 조건 이상의 충격을 가했을 때 운용에 지장을 주는 연구변형이나 누수검사 등 국제 표준 요구사항에 대한 성능을 평가합니다. 한석윤 철도연 원장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탱크 컨테이너는 안전성이 최우선이다 라며 국제 표준에 따른 시험 절차를 총실하게 적용하여 국내외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탱크 컨테이너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 고전했습니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광산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전신인 한국광물자원공사 시절부터 약 2조 3천억 원을 마다가스카르 안바토비 광산에 투자해 연간 7천억 원을 걷어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수한 금액이 338억 원에 불과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해외 자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르면 4년 만에 원금을 회수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지난 2월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상황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매각을 결정했던 공공기관 투자 해외 자산도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하면 매각의 적정성을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개인이 지분 투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해외 광물자원 개발 사업은 휴강을 제외하고 94개입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세계 3대 니켈 광산인 마다가스카르 안바토비 광산입니다. 광해광업공단의 전신인 광물자원공사는 2006년 이 사업에 뛰어들어 현재 지분을 37.5%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서 생산된 니켈의 절반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섬에 위치한 이 광산은 연간 4만 7000T 위 니켈을 생산할 수 있고 공단이 이 중 절반인 약 2만 3500T을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니켈 값이 일당 약 2만 3700달러에 달하고 있어 이를 단순 환산하면 매년 6,677억 원을 벌 수 있는 셈입니다. 특히 니켈은 향후 전기차 생산 등에 쓰이는 양극재의 핵심 소재 중 하나로 해마다 니켈 값은 오를 것으로 전망돼 4년 정도면 안바토비 광산에 대한 투자액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천구 이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자원개발은 원자재 대란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모범해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네이처 포토닉스의 한 연구 결과가 게재돼 세계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주인공은 한국 서울대의 연구팀이었는데요. 이 실험의 성공으로 인해 이제까지 알려진 것을 훨씬 뛰어넘는 고효율 에너지원을 발견해낸 것에 대해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서도 폭넓게 사용될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양자역학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연구 결과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지난 22일 네이처 포토닉스에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안경원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발표한 빛으로 동작하는 초방사 양자엔진에 대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로 인해 8. 지금까지 이론 수준의 아이디어에 그쳤던 양자엔진에 대한 연구가 세계 최초로 실제 구현되면서 사실상 이론 단계에 그쳐있던 양자역학을 이용한 기술이 실제로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초방사 양자역학 등 생소한 단어들이 등장하는 이 연구 결과가 어떤 일에 쓰이길래 화제가 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연구의 핵심적인 단어는 양자역학입니다. 최근 많은 분야에서 언급되고 있는 양자역학이란 원자 분자 등 미시적인 물질세계를 설명하는 현대물리학의 기본이론 중 하나인데요. 양자학의 권위자로 알려진 물리학자 파인만은 양자역학을 전부 이해했다고 생각한 것은 양자역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도로 양자역학은 너무나도 어려운 영역이기에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 하기에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기 에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보이지도 않는 너무나도 작은 영역인 양자의 세계는 눈으로 보는 순간 바뀌어 버리는 현실의 전통적인 물리법칙이 통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장난과도 같은 세계인 것이죠.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과학지들은 그 유명한 슈로딩거의 고양이를 이용하기도 할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들어도 좀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인데 막스 보르니 최초로 양자역학의 이야기를 꺼낸 20세기 초반의 과학계에서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소리였습니다. 이에 지금까지도 최고의 과학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아인슈타인은 아무도 달을 보지 않으면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라는 말 등을 통해 양자역학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과학자들은 양자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는 엄청난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컴퓨터 등에 있어서 양자역학은 배먹을 수 없는 요소일 정도로 삶의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안경원 교수 연구팀의 초방사 양자엔진은 이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 기존의 여력학으로 이루어지던 엔진을 양자역학의 영역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초방사란 원자들의 밀도가 높을 때 서로 충돌하면서 빛을 평소보다 강하게 방출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나오는 빛의 압력으로 작동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초방사 양자 엔진입니다. 하지만 엔진의 작동을 위해서는 일어나는 초방사 현상을 자유자재로 켜고 끄는 방법이 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론으로만 가능하지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대 연구팀은 초방사의 제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이에 실험을 강행했는데요. 연구팀은 원자들을 초방사를 일으킬 수 있는 양자중첩 상태로 만들고 레이저를 통해 원자들을 제어하면서 빛이 방출되는 현상을 빠르게 켜고 끌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연구팀은 원자가 가열, 팽창, 냉각 등에 따라 동작하는 것을 관측했고 팽창할 때 엔진의 온도가 15만도까지 올라가고 엔진 효율이 98%에 달해 굉장한 효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게다가 연구진들은 양자 엔진의 경우 고전열역학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고전열역학 법칙에 따른 엔진의 최대 효율인 카르노, 카르낫 효율을 넘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안경원 교수는 초방사 현상을 제어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원자물리 및 양자정보처리 등의 분야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엔진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며 연구 결과에 의의가 크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초방사 양자 엔진은 여력하게 법칙을 넘어서기에 엄청난 효율의 엔진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조금 더 개발을 거치고 안정화되면 물리 엔진을 양자 엔진으로 대체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효율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다 이전까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효율 면에서 우수해 사용했던 원자력 추진을 양자 엔진으로 대체하게 된다면 안전성 면에서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제너럴 아르 포드급 항공모함은 핵 추진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자력의 위험성에도 그만한 에너지 효율을 내는 방식이 없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항공모함의 경우 핵 추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에는 여러 대의 전투기가 실리기에 그에 맞는 활주로 역시 당연히 필요한데요. 하지만 육지와는 다르게 활주로의 거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장치들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는 증기를 이용한 스팀식 캐터펄트를 통해 압축된 증기를 쏘아 그 힘으로 전투기를 이륙시키는 방법을 써왔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이 복잡하고 덩치가 커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에 최근 포드급 항공모함에는 emals라고 하는 전자식 캐터펄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체의 부담도 덜 간다는 장점 덕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술 인데요. 아직까지는 안정화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에 만약 양자 엔진이 이 기술을 대체할 수 있다면 굉장한 성과가 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역시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만드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돈과 기술력이 들어가는데요. 항공모함이 완성되어서도 문제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운영비가 들어가기에 쉽게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 엔진이 상용화되면 안전성은 물론이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이득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항공모함 을 운영하는데 훨씬 부담이 덜 간다는 것이죠. 이에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빛으로 움직이는 항공모함 우주선 도 더 이상 꿈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경원 교수 연구팀은 2017년에 초방사 현상을 구현했을 정도로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작년 초에는 초방사의 반대 개념인 초흡수 현상을 세계 최초로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초흡수 현상은 초빙사 상태의 원자들을 제어하면 시간이 역행하는 것처럼 변해 빛을 방출하는 초방사 때와는 반대로 빛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는 개념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타임머신처럼 시간을 역행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팀은 이 초흡수 현상을 이용하면 빛이 일반적 경우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흡수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초흡수 현상을 응용하면 배터리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분자들이 많아지면 서로 겹치면서 에너지를 빠르게 흡수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커지면 충전이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이전까지만 해도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실제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연구 결과로 충전 속도가 실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 기술이 발전하면 넘치는 에너지 수요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개발을 위해 미국 양자 컴퓨터 업체 사이컨턴과 손을 잡았으며 현대자동차 역시 미국 양자 컴퓨터 업체 아이온큐와 배터리 개발을 위해 손을 잡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양자 역학을 이용한 기술은 종합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양자를 이용한 연구는 이미 방산업계 쪽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니 군비 확장 경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양자 레이더는 세계적으로 개발에 힘쓰고 있는 군사 기술입니다. 고전적인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기존의 레이더와 달리 양자 상태를 이용함으로써 스텔스 기능이 있는 전투기까지 탐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신기술입니다. 양자 레이더의 개념은 2008년 MIT 양자 공학자 세스로이드가 제안한 양자 조명 에서 탄생했습니다. 양자 조명 이란 양자학적으로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두 개의 빗줄기를 양자 조명을 통해 탐지기와 표적에 서로 다른 빗줄기를 보내 기존 레이더 에 잡히지 않는 표적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015년 이 이론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이 시연되면서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양자 레이더는 아직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애초에 스텔스의 경우 무기 를 완전히 숨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레이더 상에서 실제보다 훨씬 작게 나타내 적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양자 레이더에 잡히는 신호 역시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탐지 범위도 너무 작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언젠가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겠지만 당장에는 불가능한 기술 이고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이 양자 레이더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면서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양자 역학적 원리를 이용한 광파와 마이크로 간의 주파수를 양방향으로 변환하는 자성체 기반의 양자 주파수 변환 기술을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드는 이번 연구에 대해 아직 기술의 성숙도와 주파수 변환에 대한 효율이 낮지만 양자 레이더 개발에 필요한 요소 기술을 실험적으로 구현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고 발표했습니다. 양자 주파수 변환 기술은 양자 레이더뿐 아니라 미래 양자 네트워크로 구성된 다양한 무기체계 시스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양자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이어져야 하는 연구이며 상용화가 되려면 많은 부분이 보완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 성과처럼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컴퓨터와 반도체 영역을 넘어 이제는 모든 분야의 핵심 기술이 되어가고 있는 양자역학 대한민국의 양자역학 기술도 계속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아가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